1. 비교하는 문화 SNS에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이 넘쳐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남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는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시 본능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본능에 자리잡아 우리의 재테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과시 본능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부의 본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과시 욕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은 과시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왜 인간은 과시 본능을 가지게 되었는가? 인류의 본능이 결정된 원시시대로 돌아가 보자. 당시 부를 얻는 방법은 수렵과 채집이 전부였다. 그때는 저장 기술이 없었기에 재산을 축적할 수가 없었다. 언제나 오늘 소비할 것은 오늘 새로 사냥하고 채집해야만 했다. 원시시대의 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지위를 얻는 것이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한 남자에게는 식량과 여자가 저절로 따라왔다.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반대로 지위가 낮은 원시인들에게는 학대와 스트레스가 따라다녔다. 그래서 원시인은 힘과 용맹을 과시하여 지위를 차지하려 했다. 과시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고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다. 어떤 원시인은 전쟁 때 용맹성을 과시하여 높은 지위를 차지했을 것이다. 최근까지 남아있는 한 원시부족의 전통을 살펴보면 적의 머리를 베어서 자기 집 앞에 걸어놓은 추장을 볼 수 있다. 이런 야만적 과시는 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요소가 되었다. 요즘 최고 경영자들이 자신의 집무실 평수를 중요시하고 골동품이나 진귀한 박재로 장식해 과시하는 것은 수컷 공작이 화려한 꼬리를 과시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현대인도 여전히 원시인의 과시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시본능이 사람들로 하여금 과소비를 하고 명품에 빠지게 만들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부자에게는 한턱내기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속보다 체면을 따진다. 왜 체면을 따지는가? 실제 자기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는 욕구 때문이다. 체면 치레는 가난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허세일 수도 있다. 예컨대 냉수 먹고 이수신다. 가난할수록 기왓집 짓는다. 매를 맞아도 은가락지 낀 손에 맞는 것이 좋다 등의 속담이 이러한 심리를 잘 보여준다. 사람들은 체면과 과시본능 때문에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큼지막한 대문을 달고 분수에 넘치더라도 대형차를 선호하고 음식도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이 시키고 옷도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명품으로 치장하길 좋아한다. 특히 한국인은 체면과 명분에 집착하는 인습이 있어 과시하려는 경향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심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한국을 비교적 잘 아는 일본 유학생과 주재원들이 지적한 신기한 한국인의 행동을 보자. 한국인은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한턱을 낸다. 한국 남자는 애인과 그 친구들이 같이 놀게 되면 애인 친구들의 목까지 돈을 내준다. 한국인은 여럿이 함께 식사하러 갔을 때 혼자서 전체 밥값을 지불한다.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허세를 잘 부린다. 가게도 실용성보다는 외관에 치중한다. 한국인은 고기를 구울 때 한꺼번에 불판에 많이 올리거나 다 올려놓는다. 미국인들도 한국 이민자들의 특징으로 과시 경향을 지적한다. 이민 오자마자 큰 집과 큰 차를 사는 사람은 한국인이다. 한국인은 모두 한국에서 집에 금송아지 두고 살았다고 자랑한다. 이처럼 대다수 사람들은 과시하고 체면치레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과시보다 검약을, 체면보다 실속을 중시한다. 실제로 내가 만난 부자들은 의외로 수수한 옷을 입고 다녔다. 작업복, 트레이닝복, 낡은 트렌치코트, 실용적인 단화나 운동화 등이 내가 기억하는 부자들의 복장이다. 반짝이는 구두와 화려한 넥타이를 맨 멋쟁이 중에는 오히려 개털이 많았다. 내가 아는 구씨는 L그룹의 오너 일가로 엄청난 부자다. 그런 구씨가 한 번은 점심 사겠다고 해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 7,000원짜리 4,000탕면 한 그릇으로 그만이었다. 또 수백억을 가진 K 회장의 손님 접대 식사는 언제나 설렁탕 한 그릇이다. 부자들에게는 한 턱이 없다. 월급쟁이들이나 호탕하게 한 턱 내고 기분 내는 것이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치장하고 과시하는 경우가 있다. 딱지를 붙이러 간 집에 들어가 보면 없는 것 없이 다 해놓고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경매 전에 압류 딱지 붙이러 다니는 집달관들이 하는 이 말은 새겨 들을만하다. 나의 어린 시절 이웃집 이검소씨는 이북 출신의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씨는 알부자였다. 공장도 가지고 있고 현금이 몇십억 되었다. 그런데도 이씨 집안에는 자개농 같은 화려한 가구가 전혀 없었다. 이씨가 즐겨 입는 옷은 공장 작업복이고 신발은 평범한 단화였다. 그러나 먹는 것은 잘해먹었다. 한마디로 실속 있게 살았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필요한 것에는 돈을 쓰지만 단지 원하는 것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음식과 생활 필수품은 필요한 것이고 일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온갖 장식품은 원하는 것이다. 아내의 절약이 집안을 부자로 만든다. 집안이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절반은 아내에게 달려 있다.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비재의 83%를 여성이 구매하는데 가구는 94%, 휴가 및 여행 관련 상품은 92%, 주택은 91%, 자동차는 60%를 여성이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여성의 구매 결정권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여성 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돈 관리를 하는 가정이 69%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주부가 소비지출의 주도권을 쥐다 보니 주부의 지출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집 재테크의 성패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검소하고 절약하는 아내를 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돈과 자동차로 과시하는 빈수레들 나에게는 부자를 알아보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 경험에 따르면 진짜 부자들은 돈 자랑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쭉정이들은 만나자마자 자신의 재산을 자랑한다. 진짜 부자들은 남들이 돈 빌려달라 할까봐, 도둑맞을까봐, 세금 얻어맞을까봐 절대 재산 자랑을 하지 않는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진짜 부자들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괜히 돈 자랑해봐야 귀찮은 일만 생긴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과시하려 하지 마라. 내가 아는 대출 전문가 엘 지점장은 이렇게 말했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 중소기업 사장은 대출을 조심해야 한다. 경험상 대개 부도를 낸다. 또 외제 자동차 딜러 말에 의하면 값비싼 외제차의 경우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소유주가 바뀐다고 한다. 이 말은 폼생폼사하는 과시족들이 외제차를 많이 산다는 반증이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과소비 품목이다.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을 감안하면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애국자다. 전세 살면서도 중대형차를 고집하는 사람은 과시본능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가난을 극복하는 10개명 1. 남들이 영화나 TV보며 즐거워할 때 지루한 재테크책을 읽고 저축계획표를 작성하라. 2. 남들이 명품옷과 중대형차로 뽐낼 때 시장패션으로 센스를 높이고 소형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3. 남들이 친구들에게 호기롭게 한턱 내며 기분 낼 때 눈 딱 감고 자린고비라는 비난을 감내하라. 4. 남들이 휴일에 야외로 놀러 다닐 때 흙먼지 날리는 공사현장이나 부동산 업소를 답사하라. 5. 남들이 돈 많이 드는 골프, 스키로 시간을 보낼 때 돈 안 들고 전신운동도 되는 등산, 조깅을 즐겨라. 6. 남들이 맛집 찾아다니며 돈을 낭비할 때 외식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집에서 음식을 해먹어라. 7. 남들이 최신형 휴대폰을 자랑할 때 구식 휴대폰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녀라. 8. 남들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때 돈 안 드는 국내 여행으로 휴식이 있을 여행을 즐겨라. 9. 남들이 대충대충 통크게 살 때 10원 하나까지 꼼꼼하게 가계부를 기록하라. 10. 남들이 전세 살면서도 좋은 옷에 좋은 음식, 좋은 차 탈 때 내 집을 사고 융자를 갚아 나가라. 10. 부의 본능의 본문 1부였습니다. 우리는 재테크에 있어서 너무나 근시한적이고 무리지어서 투자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기에 실패를 빈번하게 합니다. 10. 부의 본능에서는 우리가 재테크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9가지 본능과 그 대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11. 본능은 거스르기 힘든 욕구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11.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부의 본능을 통해 단단한 재테크 마인드를 다져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12.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